정부가 설 성수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와 배,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천 톤을 공급합니다. 정부 비축분과 계약 재배 물량을 활용해 농산물 2.2배, 수산물 1.4배 등 평시 대비 1.4배 규모로 성수품 물량을 방출할 계획입니다. 돼지고기는 농협 개통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22% 늘리고 할당 관세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합니다. 닭고기도 설 전 공급 물량을 1만 5천 톤으로 늘리고 명태와 오징어 등 수산물은 7,065톤의 정부 비축 물량을 지속적으로 풀 예정입니다.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설 역대 최대인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. 전통시장에서는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%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.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줍니다.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을 사용할 경우 인상률을 적용한 당초 납부액 대비 11.5%, 4,100원을 추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취약계층 34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액 약 1,18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. 가스 요금은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최대 1만 2천 원 확대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높입니다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약 39조 원 규모의 시중 자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.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아울러 설 연휴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 KTV 신국진입니다.